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휴... 아이... 그런 식인데 뭐 입고 하지? 양국들은 다 오래된 것들 아니고... 양보 하나 사야겠네, 홈쇼핑에서 그냥... 아... 머리 왜 이렇게 빠지지 자꾸... 네, 경조사 많고요. 웬만하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. 아무래도 결혼식이 많죠? 남들 행복한 거 보면... 씁쓸하죠? 내가 뭘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... 내가 때를 놓쳤나? 혼자 살아야 되나? 요즘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아휴... 부자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? 쓰읍... 일단은 봐... 쓰읍... 요즘 다... 십만 원씩... 십만 원씩 하니까... 쓰읍... 쓰읍... 너무 적게 하는 거 아닌가, 십만 원?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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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축하드립니다. 아유, 축하드립니다. 아이고, 그래! 팬이에요, 팬! 아유, 팬이에요. 아유, 팬이에요.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가 나온다 먼저 간식이야! 고마워요. 이거 신랑증 맞죠? 네, 신랑증. 큰 박수! 다시 해주세요. 신랑입니다! 감사합니다! 나 혼자 잤다. 너무, 너무 미인이신데? 신분 너무 이쁘네. 아이고, 팬. 아이고, 팬. 아이고, 팬. 굉장히 어색하게 짓는 노래입니다.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. 노래가 따라서 내 사랑하라는 단어가 나오니 노래에서 사랑하는 애정 표현을 드립니다. 그런 거 시키지 마. 아, 그런 거 시키지 마. 아, 알겠습니다. 이 세상에 하나밖에 주도 없는 내 여기가 내 사랑 내 사랑 все,这些人 제 사랑 예,その人 내 사랑 내 사랑 체다 싱구 핸짓 통답 다음부터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왔어요. 선분도 여기까지 들어왔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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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 친구들 드리번거리는 거는 뭐 우리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는 결혼식장에서 또 만나서 결혼한 사촌 여동생도 있고 해서 그날 신부님이 굉장히 예뻤어요. 그래서 한번 살짝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끼리끼리만 오시니까. 맑은 표정이 안 나와요. 마시게 먹어. 다시 가시죠. 다음에 또 갈게요. 네. 좋은 소식 줘야 될 텐데. 나는 오늘 세워. 네. 나 작년에 그때 가신다고. 가실 거라고 막 그러고. 늘 마음만. 마음만. 그 해마다. 다음에 봐요. 네. 들어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정우 씨가 저한테 카드를 주더라고요. 사진전 한다고. 그래서 우리 그 금나라 뚝딱 팀들이 이제 사진전에 가게 된 거죠. 이게 제목인지. 네? 이게 제목이 있는 거예요? 아니요. 제목은 없어요. 제목. 설명한 거죠? 네. 아유 안녕하세요. 아유 안녕하세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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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렇게 또. 어떻게 와인 한 잔? 아유 와인 한 잔 주세요. 아유 이렇게 럭셔리하게 또. 아유. 아유 아무도 안 왔어? 누구였잖아. 아 그래. 아 현태야. 그래. 어쨌든 봐. 아유. 아유 삼총산 미안해. 아하하하하하. 근데 한강이 어디 갔어? 아직 안 왔어. 언제요 와. 정승화? 이 로네. 네 죄송해요. 김밥 없어요? 아니 깽빵 치러 왔어. 아유 뭔지 형아. 농담해요 농담해요. 제가 경솔 했어요 아유. 아유 우리 한자 사려고 했었습니다. 아유 다 오셨네요. 아유 다 오셨네. 아유 한재 씨 너무 예쁘세요. 훅성현이 술 치었나? 하하하하 저는 뭐 분위기 메이커 보다도 그냥 어떤 행사에 있어서 무게 잡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좀 재미있게 이렇게 놀고 구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숙한 분위기 싫어하거든요 군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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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종훈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앞만 보고 달려오다가 한번 뒤돌아보게끔 되는 지금 주말에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? 집에서 신나게 되는데! 연종훈 씨가 오라 그래가지고 지금 모시고 있어요 아이 연종훈 씨 정말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 나 혼자 사는데 하하하하 야 한가희 씨 왜 안 온 거야 한가희 씨 응답하셨었는데 그래? 사실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너도? 아 똑같구나 아 아 아 한참 같아요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아 네 네 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어?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? 내 옆에 꼭 있어도 왜 이거 아니 왜 진짜 지금 고소서하잖아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갑자기 너무 긴장했네요 했네요 네 저기 들어갔나 보다 네 우리도 들어가자 우리 당당하게 되게 지금 되게 편의 마음이라서 나도 마찬가지야 한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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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정훈이한테 가서 이거 왜 이거 왜 이거 왜 니가 앞장서 간다고 우리 씨 니가 형 때문에 야 그게 신인의 자세 신인의 자세 신인의 자세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볼게 시회도 갔대 네네네 얼때부터 펜닌다고 저는 아직 카메라를 못 보셨죠 하하하하 그날 그날 한가희 씨 보러 갔잖아요 역시 중국은 마지막이 나타나시더만 마지막 인쇄한다고 이렇게 들어가서 한가희 씨를 슬쩍 봤어요 하 리프 씨도 참하고 랜덤에서 좋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